이번 충북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국민의힘 김영환 당선인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2년 만에 도정 탈환입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12년 만에 탈환 이런 거는 별로 체감이 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도민들한테 저를 소개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선거였는데 도민들께서 뜨겁게 반응해 주셨고 취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의 요인은 뭐라고 좀 분석을 하셨나요? 우선 충북 도민들께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고 20일 만에 7월 선거에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후보보다는 윤석열과 함께 충북 도정을 좀 발전시켜달라 하는 그런 요구, 희망, 미래 이런 걸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 데서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점수를 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 1일이면 임기가 시작되는데 전임 도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이어갈 것, 그리고 버릴 것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무난하게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시사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업화 시대의 방식, 패러다임이었고 지금은 조금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소위 마이너팔리틱스 같은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안 되고 인구가 소멸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는 방향을 좀 틀어줄 필요가 있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아마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조적 상상력이 숨쉬는 도정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가 작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뭔가 도전하고 개척하고 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그런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도지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시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이 있어야 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제가 좀 솔선수범해서 만들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그저 답습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가 일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좀 인센티브 주는 또 평가해 주는 고가의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고 좀 자극하는 그런 시끄러운 행정을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